자,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누구세요? LS산전에서 온 오병문입니다. 누구요? LS산전에서 온 오병문입니다. 네, 오병문씨. 반갑습니다. 역시 하시는 일은 LS산전에서 네, 제조업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일 마신 분 뒤풀이 맞습니까? 네, 그 친구의 생일을 너무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어저께 왜 못하고 오늘 하세요? 그저께 이렇게 좀 힘들게 그해서 오늘은 그냥 친구끼리 같이 한번 하려고 바쁜 일이 있었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 생일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오병문씨도. 오병문씨도 지났어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네, 겨울에 와야 됩니다. 아, 희망이 보입니다. 네, 해주고 나서도 받잖아요, 왜. 네, 그죠? 받는다는 것보다 너무 친구끼리 좋아서.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래 생일날 이렇게 다 모이십니까 항상? 네. 아하, 그럼 생일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이잖아요. 왜 내가 내 생일날 저 사람이 기억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 생일날을 막 오픈해가지고 야, 그날 술 먹자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나아요? 남의. 어떤 성격이세요? 나름대로 초문이니까 저는 그냥 하자고 그래요. 네, 그냥 막 밝혀요, 그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밝히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밝히는 게 좋죠. 네. 현실적인 거죠. 네. 기억 못하면 그때 가서 삐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뚜뚜껴 맞을까 봐. 네, 미리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그냥. 누가 좋아한다는 노래.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한번 같이 나오라고. 일어나 한번. 네, 일어나. 네, 일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또 어떻게 한다? 아니, 오늘 부도수팬 할 것 같아요. 지집에 맞는데. 부도수팬 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우리 계신 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어나. 너 때문에 나오는 거야, 지금. 네, 일어나. 아, 알겠다. 친구 보고 나오라 그래.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타우면 누가 함께 살러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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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대사들처럼 어느 말들에 너와 나의 짝짝이야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심들어 인정함이 많을수록 쇠도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아직 흔들리겠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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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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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냥 마지막으로 보내면 힘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아, 몰라 나도 중간에서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적했다고 했습니다 기를 괴롭혔다고 술을 한 병씩 돌리시는 거 맞죠? 이 분은 꼭 쏘셔야 할 듯 돼요 꼭 쏘셔야 된답니다 이 분은 아 또 한 병씩 또 한 병씩 돌아가 큰일 났어 오늘 난리났어 아니 안 쏘는 사람이 대체 누구야 네 아 노래